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는게 아니라 저 뱀한테 인사하는거에요. 앞에 보이는 뱀은 밀뱀이에요. 독이 없는 뱀이구요. 지금 이제 겨울잠 자려고 너무 계곡 옆에라 너무 추워서 지금 얘가 외광용어로 나온거 같아요. 너무 추워서 지금 활동성이 없어요. 째려보네요. 눈 안깔어? 독도 없는게 있어요. 확 그냥 야 이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안추워? 지금 10월 말인데 들어갈때 됐지 않았냐? 됐지 않았냐? 아따 무늬는 이쁘네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롯데백화점에서 샀어? 하여튼 이 새끼 카드 긁었지 너 너무 추워서 활동성이 지금 없애 그냥 째려보고만 있는 애가 겨울잠 잘자고 나한테 걸리지마 조심해 너 깜짝 놀랐어 너 보고서나 서로 우리 보면서 깜짝 놀라지 말자고 이 새끼 카드값 언제 갚을래 이거 오빠 비싼거 입었네 꼬리까지 다 깔을 맞췄구만 비껴다 올라가야돼 아이씨 아이씨 여기로 올라가야돼 꿈쩍다라네 아이씨 나뭇대기로 칠수도 없고 이거 하여튼 내가 미안하다 여기와서 그래 아이씨 겨울잠 살자고 내년에 넌 보지 말자 넌 수고하고 아이씨 너 아 내가 깜빡했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좀 받아줘 아 이렇게 프로포즈를 무시하는데 너무한다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성인대 받아줄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결국 한 cybersecurity 너 ви